다이어트 뭐해요? 다이어트 다이어트하고 있는데 과자도 먹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과자인데 먹어볼래? 저 개 별로예요 한번 먹어봐 이거 진짜 맛있는 개야 한번 먹어봐 다이어트 그 후기 안녕하시 출발 제가 구리콘을 미래나이게도 태화 터치가 되키려다 자기 또 몇분? 3시 20분 울진 나는 울진 가본적이 있나 어릴때 갔었나 자기도 몰라요? 저도 잘 몰랐는데 우리가 이번에 가게된 이유가 한국에 산에 불 났던거 알죠? 그래서 여기 울진도 되게 큰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사실 이번에는 우리가 따로 돈을 받거나 그렇게 가는게 아니잖아 울진이 지금 산불 때문에 많이 거기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우리가 가서 재미있게 동영상을 찍으면 좀 좋은 의미로 울지에 좀 PR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연락이 와서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건데 울지에만 있는 술도 있네요 첫번째 질문이 술이야 아니 아니 제가 봤을때 뭔가 어떤 맛있는게 있는지 일단 가장 유명한거는 개야 대게 역시 대게의 고향 축산 에메랄드 색깔 완전 에메랄드 색깔 저게 있겠다 많이 있겠다 갈매기다 우와 갈매기 봐봐 대게다 다 대게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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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개 먹고싶어요? 실제로 보면 먹어보고싶다 오 안녕하세요 둘이 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울지는 않으니까 사실 개를 먹어야겠죠 여기가 여기가 한 방자 2개 네 네 여기가 우리 하진 좋아요 아 그래요? 그럼 둘 우아 아 도망가세요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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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하지마 하지마 잠시만요. 우와! 이거 어떻게 맞지? 아! 물을! 아! 다 울냐고! 네! 네! 그 후기! 어디가 좋아할까요? 어디가 좋아요? 자기! 자기! 수조예요. 감사합니다. 젓가락이에요.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아! 개를 이렇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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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벌써 맛있겠다! 어떻습니까? 한전식은 먹어봤잖아요. 뱃집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다니. 원래 한국은 많이 나오잖아. 하지만 해산물 봐. 처음 봤으니까. 뭔가 간난히 다르네요. 다해산물. 이야! 제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런가 좋아하는 건 여기야. 어? 맛있는 참? 어? 여기 술인가? 여기 술인가요? 그거 먹어볼래? 먹어볼래? 아니. 먹어봐. 아니 진짜 먹어봐. 아니요 저기. 그럴 거 아니야 먹어. 애쉬로일을. 왜? 진짜 진짜 진짜. 저 푸르니까. 하나잖아요. 저희랑. 역시. 뭐랄까? 왜? 왜? 이야. 이야. 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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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슈블부터, 금물부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맛을 한 번 봐주세요. 와, 맛있겠다. 아니, 나도 지금 내 눈 아닌데 미치겠어. 우와. 왜? 아, 진짜로. 기쁜 맛이, 기쁜 맛이. 기뻐요? 기쁨, 기쁨. 수술 시작합니다. 이거 팍! 스는じゃない. 팍! 손으로? 가위리 자랄까? 아니, 가위리 자랄까? 아니, 가위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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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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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린. 다린 다린 다린. 하하하하. 우와.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바로 먹었네, 바로 먹었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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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맛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바다에 이런 맛있는 게 있어? 하하하하. 네? 하하하하. 진짜 이거 하나로 밥을 10글씨? 공기? 공기밥. 공기밥. 10글씨에 먹을 수 있습니다. 하하하하. 결혼 후 첫 선물이예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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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세요? 어우, 진하다. 디네 맛이 진해. 응응 이것은 따로 초고추상도 안찍니다 맞아요 맞아요 초고추ositorman, 아 소스 어디지?? 라고 생각이 있는데 됐 Markista una Cerями 아! 아! 이게다 잘하네, 굵고 슈우우우우 분들은 잘하네요 يا아아아 원진올 때 개 supposer, 가만히 있는 손가게도 생각보다 좀 비싸네 응응응 맞아요 맞아 아, 그래 안 먹고 다른 거 먹을까 했는데 진짜 먹길 잘했다 비싼 건 또 이유가 있어 저는 원래 걔를 간장게장이나 안 먹는 이유가 작잖아요 이런 뭔가 큰 것은 좋아해요 하지만 이렇게 비싸기 때문에 오늘이 처음 이제 마지막이네요 이야, 감사합니다 예스 우리 거 왜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음 저는요? 응? 저는요? 야해요 야해보여요 야해보여요 야해보여요, 한국말은 맞아요 맞아요 이럴 땐 한국어를 너무 잘한다 ㅎㅎㅎㅎ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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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살고 싶다 저는 여기서 아, 여기 아니잖아 전세? 응 집어넣고 오, 예쁘네요 깔끔하게 나오죠, 깔끔하게 우와, 감사합니다 네? 도덕, 도덕 음... 좋아 음... 이거 어떻게 자기 주주주주주주주? 응, 그거 주주주주주주 빨아먹어야 돼 저의 입술이라고 생각하고 맛있게 먹어보세요 아이고, 양치질 안했지? 아이고, 양치질 안했지? 아가리 안 빨았어? 아, 저! 뭐? 와, 진짜 그렇고 개 먹는 거 진짜 거의 처음 본다 내 청소기? 다이슨 청소기 숟가락 들어가 그렇고 숟가락 응 숟가락으로 그거로 국물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거로 국물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오 이거? 어 이거 뭐예요? 개 내장인가? 아니야 별로?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뭔가 하늘 하늘 아, 맛있어 띄우스 아 아 아 아 일본에서 여기에 일본술 넣고 먹는 게 진짜 맛있어요 약간 일본술은 단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바다 속은 맛에 잘 맞아요 먹어봤어요? 응 배에 넣어야 돼 와, 최고네 이따가 여기다가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요? 네 깜짝 놀랐고 우와 지금 어떻게 수영을 하고 있나요? 요 있잖아요 다리가 많아서 휴식도 많이 할 수 있겠다 근데 다리가 많으면 네 매니큐어를 많이 너무 비싸겠다 매니큐어 그 후기 그 후기 한국에 살면서 이렇게까지 먹은 적이 없는 제가 열심히 먹었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까와이. 까와이. 모닝 휴리브타. 이거 진짜. 진짜 그래서 앞에는 매운탕이 끓고 있다. 김도 있고. 그게 레전드야. 진짜. 진짜 행복하니까. 진짜. 눈물이 나요 눈물이. 제가 뭔가 열이 나면 자기가 이거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만들어주면. 만들어주면. 안녕. 뭐해요? 덥죠? 되게 먹고 싶어요? 다음은 예고. 울진에 놀러 간 수지와 크리코. 오랜만에 다음들이 데이트를 하다가. 저녁에 호텔에 들어가자. 오. 개산발. 저 대박. 저는 그것을 보게 되는데.